오랜만에 베이킹을 해볼 건데요. 첫 번째는 스콘, 두 번째는 딸기잼 쿠키. 재료부터 좀 나열해봐. 네 알겠습니다. 자 중력분, 박력분, 베이킹 파우더. 계란까지 됐으면 나 모자이크 처리해줘. 생각 한 번 해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면드면드레. 자자자. 스콘 봐. 스콘 되게 잘 됐어. 시리오 계란물을 발랐는데 이렇게 면드면드레. 만져봐. 만져봐. 돌덩이 아니야? 돌덩이 아니야? 돌덩이 아니야? 돌덩이 아니야? 왜 그래? 아! 네, 네, 네. 뭔가 잘못했어. 기름을 발랐어야 한다고. 아 식혀, 식혀야 돼, 식혀야 돼. 식혀야 돼. 식혀면 딱딱해서 떨어질 거야. 확실해. 확실해. 알았어. 확실하다고. 진심. 리얼. 쿠키는 원래 식혀야 돼. 식혀야 돼. 쿠키는 원래 식혀야 돼. 진심. 이거 아까운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아까운 거. 야, 그는 좋아하는 거라 착한 거. 쿠키 드실래요, 아빠? 양elled으로 식혀야 돼. 안 드실 거예요, 그래서? 네? 엄마는? 한 조각도? 뭐, 오빠? 아빠 드려요. 봐봐요. 둘이. 엄마 이거. 딸기 파이 아니야?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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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맛있는데? 아 이거 완전 이렇게 해. 나 왜 깨진 거죠? 왜 깨진 거야. 아무래도 안 그래도 골랐어, 그렇게. 아니 근데 저분 잠수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야, 도대체? 나 도자킨 노래가 갑자기 듣고 싶네. 여섯 시에 살 난데. 이 시간부터. 지민이 아우터는 빌려주면 안 돼? 아우터 빌려? 난 참고로 회색 가디건 입었거든? 회가? 체크 말고 난 이거 입고 싶은 거 나는 이거를 요런 느낌으로 알려고 언제 했지 이거? 나 이거 체크 말고 언니 보통 이 단추가 안 보이게 했지 않나? 그래가지고 야 나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어 나 원래 그거 더 좋게 생각했거든 난 이거 어떻게 예쁘게 하는지 모르겠어 언니 이만큼 걸친 거 아닐까? 이만큼 한거죠 그럼? 예 원래 선택이 좋게 해가지고 아 그렇게? 아 진짜? 이 가디건 자체가 별로 이걸 하는 만한 가디건 아니긴 하네 뭐야 이거 뽕맨이야? 아무리 봐도 막 둥대다 이거 안해지 이상해 가자 여러분 저희는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배고파 야 근데 이거 너 먹는 거를 박수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걸 치워 일단 이거 얘야 얘 나도 별로 먹어 징 징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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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운판이구나 오엔인 줄 나는 그게 너무 웃겨 와 이쁘다 어머 침묵아 너 너무 이뻐 엄마 너도 줄게 너도 아 귀여워 잘 먹어 여기 여기 입 벌려 풀 들어간다 입 벌려 풀 들어간다 와 일로와 일로 나 여기서 여기 아이고 아이고 줄게 줄게 미쳤다 아이고 아이고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너무 귀여운데 이리 봐 어떡해 어떡해 미쳤어 너무 귀여워 야 얘네 입이 너무 귀엽지 않아 응 진짜 그리고 줄 때 약간 입이 뽀송한게 느껴져 뭔지 알지 어 너무 귀여워 발바닥 봐 발바닥 한 번만 만져보면 안될까 아 귀여워 미쳤어 왜 발바닥 진짜 부드러워 얘 응가도 밟고 다 밟고 이랬겠지 아 그렇지 근데 흑발바닥 너무 귀엽다 진짜 얘네 코봐 와 근데 진짜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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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크다 우와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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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녀석 우와 우와 빠르게 진짜 빨라 우와 빠르게 진짜 빨라 우와 얘네 털 밀었다 안녕하십니까 쉬우며 하거 힘들어 후우 여긴 끝날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사람이 진짜 일도 없어요 일도 너무 좋다 진짜 근데 여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포토존까지 가는 길이 생각보다 험난해요 전에도 와 봤지만 아 근데 여기 벚꽃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 한국의 알프스래... 한국의 알프스래? 왜 시비스래나? 오늘 일부러 여기 오려고 옷을 약간 알프스 소녀처럼 입고 왔어요. 이거 이 원피스 이거 어디서 산 건지 알지? 몰라? 이거 타오바오에서 산 거야. 아 진짜? 옛날에. 근데 이게 얼마였어? 이거 진짜 썼지. 한 몇천 원 했어. 뭐야?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되게 촌스러운데 가디건이나 입으니까 좀 덜해 보여. 어 말 있어. 근데 왜 엉덩이 조심해. 말이 아니라 사람이 셔츠. 하하하하 헌상. 완전 웃겨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미쳤어. 언니 몸을 돌리고 얼굴만 이쪽을 살짝 보던지. 어 조금 더 해쪽으로 살짝. 아니 몸 방향을. 우와 이거 진짜 맘에 들어. 미쳤다. 미쳤다. 오늘 옷 하얀 거 입고 옷을 잘 입고 형 우리 가야 되지 않을까? 다리 진짜 길어 보여. 다리 진짜 길어 보여? 나 이 벚꽃이 사진이 안 된 게 너무 많았어. 가자 형님아. 진짜 예쁘다. 오랜만에 이건 오늘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기름떡볶이 반짝볼까나? 커다란 그릇 위에 모든 재료를 넣고 포함을 해준다. 딱 물에 넣었나요? 네. 어 진짜요? 젭쌉이네. 으쌉? 응. 완벽해? 응. 고춧가루 간장 1.5스푼 그럼 3스푼 1.5스푼 어디가? 식용유 2스푼, 참기름 1스푼 식용유가 없으니까 포도씨유로 하겠습니다. 괜찮지? 시민아? 괜찮지? 4스푼 포기 나 기름떡 똑같이 먹어. 맞아. 요알못 요알못들은 항상 다 자기식대로 하더라.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야. 응. 4스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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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근데 이거. 그냥 소스만으로 맛있겠다. 소스 간이 사실 달걸? 그치 않냐? 그러니까 간을 꼭 보도록 하자. 나 소스 간 보는 거 싫어하는데. 그러니까요. 요알못의 실수지. 얘네들을 쉐킷쉐킷 해줍니다. 짠. 근데 되게 간단하다. 만약에 이게 전부라면. 팔을 어떻게 썰어놓아야 되지? 타 그냥 가위로 잘라놔. 요알못에서 재수쓸. 양파도 넣어야겠다. 양파 넣는 거 어때? 아 넣지 말라고 넣지 말해. 넣지 말라고는 안 써있고 그냥 안 써있을 뿐인데. 그게 넣지 말라고는? 아니 양파가 단맛이 나지 않아? 나 몰라. 양파 이미 넣었어. 양파가 단맛이 나지 않아. 넣어? 응. 우와. 어디서 고르는 애이야? 그냥 다 붓으면 안 돼? 물 있단 말이야. 와 맛있어 보이는데? 그렇지. 이렇게 섞은 다음에 볶을 해? 응. 자 이제 이 꽃을 한번 넣어볼게요. 얘가 문 닭갈비 같다. 기름을 안 둘러도 되나? 기름 떡볶이인데 기름을 둘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까지 고민이야 완성! 기름 떡볶이 오 마이 가시 아 손목 아장날 것 같아 아저씨 그런지 맛있지? 약간 누른? 양념이 누른 거? 누룽지 같은 느낌 근데 완전 쉬워 솔직히 봐 누른 건 진짜 많아 우리 정도 내려보면 강아지가 그 2층 집인가 봐 강아지가 자기가 옥상으로 다 올라와서 혼자 놀아 그 옥상에 있는 집? 귀엽다 귀여워 진짜 이렇게 행복하겠다 가끔 애들하고도 올라와서 놀고 지 혼자 놀아서 놀고 여기 바로 앞집 말고 아빠 앞집? 아빠 어떻게 보셨어요? 가끔 보면 보여 가끔 보면 강아지가 지 혼자 놀고 있어? 더 상상만 해도 너무 귀여운데? 나 귀여운데? 그 녀석 기똥 차고만 나 한숨 잘 거야 이건 내 옷 이건 내 옷 집안! 아니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냥 핸드폰 할 거야 여기다 내가 뺄 거면 내가 줄게 아 나 버릴 거야 그럼 빨리 빼 한시간 하자고 렌즈 빼는 거야 안녕 내일에 신경 쓰지 말아줘 안녕 아이고 아이고 매 아이고 매 피곤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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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나가면 고생이야 에이 wait 편히 이렇게 오늘의 분 ma 옆집 일어날 Ils 일어날 책 감사합니다.